안녕하세요 한번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암절라이브가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암절라이브라는 타이틀로 15시간 정도를 혼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처음에는 4,5회까지는 사실 정말 어색하고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대본 하나도 없이 혼자서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암절라이브 이렇게 나오는구나 뒤통수 나오네 얼굴 보여줄게 아 이것도 나오네 아 이것도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콜라리스도 저 회사예요 여러분 사랑해요 콜라리스 오케이 오케이 어 뿌언맨? 뿌언맨는데? 뿌언맨어요 100만하트라고요? 100만하트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 하셨지 이거를? 아 그래서 아까 제가 100만 된거 숫자까지는 못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땡큐 마이 러브 이 씨유스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100만하트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영어 자막도 나와요 음 아주 좋구나 안녕 하트 100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우리끼리 하트 200만 목표로 한번 라이브 해볼까요? 크리스도 하트 크리스도 하트 도와주세요 나도 누르고 오늘 아 역시나 준비했지 이게 빨갛게 바르고 나오는데 조명이 딱 하면 입술 안 빨개 보이는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준비했어요 꼭 가면 안되니까 오늘 편하게 입고 왔어요 오늘 저지 입었는데 이거 멤버들이 사줬어요 좋겠죠? 올해 말고 작년에 작년 생일날 사줬어요 그래서 가을이니까 꼭 입고 왔는데 편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1시간은 아무런 대본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는건데 어 예전에 1교시 1교시가 이제 우리 친구들 소개하는 시간이고 2교시가 이제 뭐 뭐 옛날 얘기하고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원주 얘기하고 쉬는 시간에 노래 잠깐 부르고 진짜 이거는 코너가 아니었어요 노래 부르는건 쉬는 시간에 노래 잠깐 부르고 마지막에 이제 보컬 레슨 시간 그런거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 가까이 앉아서 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온 친구들이 또 이제 방문해 주셨어요 이제 북이랑 1이라고 북이랑 2차에 북이에요 우리 북이 일본에서 물건 나왔어 물건 나왔어 그 일본 팬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북이랑 1이 제가 북이랑 1이 좋아하는거 아시죠 좀 아이디어 좀 생기면 얘네들 인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새 친구 두 명과 함께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노래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실만한 가수 예요 궁금하시죠 외국 가수고요 여자입니다 그리고 한 8년 전에 정말 많이 히트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너무 잘하시는데 그때가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 기침 막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매니저분이 새로운 매니저 오빠 매니저분 되게 기침 막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되겠는데 흐흐흐 아 저도 네 이걸로 한번 댓글을 빨리 보자 아델 아델 아델은 지금도 핫하니까 지금도 잘하지만 10년도 8년 전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유명했던 가수의 노래를 부를거에요 일단 들려드릴게요 무슨 얘기 해볼까요 기침 존재감이라고 오 사랑준이가 맞췄어요 켈리클락스 이거 어떻게 알지 8년중에 유명했던 해외 팝 여가수를 이렇게만 이렇게만 말했는데 어떻게 알지 맞아 맞아 켈리클락스 나는 노래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머머머 많은 분들이 피커소 겁니다 뭐 이런걸 이렇게 서울 기대하실수도 있는데 어 상대적으로 근래에 나온 아주 좋은 노래를 들고왔으니까 이따나 같이 들어주세요 슬성노나 컴백 안해요 물음표가 아니라 이거 마침표로 찍은 거 보니까 컴백 안 해요 선현이 형 컴백 안 해요 이거죠? 물어본 게 아니고 선현이 형 컴백 안 해요 컴백 해야겠다, 컴백하고 싶다 컴백하고 싶어요 저도 내 안에 너무 있다? Because of you 안녕 용성아 안녕 안녕 민식이 민식이도 안녕 민식이도 안녕 애니언니도 오셨고 러브움비도 왔고 응산비도 왔고 노네임 님은 노네임이 아니라 원래 아이디 등록 안에는 노네임으로 나오죠? 네 맞아요 제 아이디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이소정입니다 근데 이소정 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이소정 그 저에요 제 아이디 6분.. 6분밖에 안됐네? 노래를 빨리 하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오늘 노래 말고 재밌는 거 준비했거든요 사실 약간 따라하는 건데 아 뭐 어때 설명하면 돼요 게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과 하는 엄청난 게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레벌리들한테 빨리 소문 좀 내주세요 빨리 톡으로 소장님 빨리 이거 봐야 된다고 오늘 게임한다고 저랑 여러분들이랑 대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모집해주세요 그리고 하트 200만을 위해서도 아 저도 하트 하고 싶은데 아 저도 들어가야지 저도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들어가고 있어요 하고 있어 얘네 얼굴 너무 웃기다 두개꺼고 게임할 거예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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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커 님 소정이 노래한다 그래서 달려왔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님 하이소정 오늘 라이브 기대 기대 된다고 어 많이 못 보던 아이디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누나 저 아시냐고 용성이가 화를 내고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하윤이 아니죠 자주 웃는데 아 운동해야 되니까 노래 이따 해달라고요? 아 저에겐 선택권이 없나요? 제가 하고 싶을 때 뭘 할 수 없나요 저는? 모집하고 있어요? 무슨 게임일까? 아 팬이라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트 누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하트 눌러요 200만을 위해 지금 103만이거든요 어떻게 언제 이렇게 다 눌러주셨을까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1시간 전쯤에 해외 팬분들께서 열심히 누르고 계셨어요 눌러주시고 계시면서 이제 댓글에다가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적으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때 다 같이 이제 도와주신 걸로 네 그런거 같아요 아 한스 님 레코사랑이 님이 나중에 목요일날 해줘요 학원 없는 날에 헉 그럴까요? 뭐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목요일에 제가 학원을 가서 죄송해요 제가 학원을 가요 목요일에 진짜로 진짜로 목요일만 학원을 제가 다녀가지고 아쉽다 저 친구 지금 신났어요 지금 새로운 베리존 님인데 옆에서 제가 게임하는 거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안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그거를 막 되게 막 고민해가지고 되게 막 하고 있어 아예 기대된다 미텔로 님 소정이 머리 한 거예요? 이건가요? 소정이가 머리 한 거예요? 이건가요? 소정이 머리 한 거예요? 이건가요? 어떤건지 1번 2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갔죠? 소정이 머리 한 거예요 라고 왔어요 소정이가 셀프 머리 한 거예요 라는 뜻인지 소정이 머리 한 거예요 라는 뜻인지 뭐지? 앞에 거 2번? 1번? 2번? 소정이 머리 한 거냐고 네 제가 셀프로 여기 아시죠 여러분 저 자연곱슬 내추럴곱슬 내추럴곱슬 내추럴곱슬이라 여기 여기까지만 되게 옵니다 앞에 이렇게 이렇게 풀리는 데만 하고 여기는 다 자연곱슬 신기해 아주 잘 나오네 저는 머리 감고 그냥 나오면 오늘 마을이를 못 말리고 나왔어요 급하게 오느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쪽만 이렇게 하면 이 옷이 안 가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으로 파나마라는 걸 해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시죠? 저도 신기해요 옛날에 어릴 때는 그 저 호랑이 라면 핏던 시절 조밥 먹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는 곱슬머리가 되게 어 컴플렉스였어요 왜냐면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머리를 매직이라고 하죠 스트레이트 펌 매직을 1년에 3번씩 했어요 2번으로 나눈어요 왜냐면 계속 풀려요 계속 풀려요 너도 알죠? 곱슬이지? 그치? 뭐야 계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점점 이렇게 눌리잖아 그게 쥐 물먹은 생시간 이렇게 된다고요 계속하면 뿌리가 그래서 볼륨 매직을 하기 시작했어요 볼륨 살려준다고 난 사라 그리고 비싸기만 하고 한 번 하면 10만원씩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하고 두 달을 잘 못 가는 거 같아요 두세 달 있으면 다시 곱슬로 돌아오고 근데 곱슬이 스트레이트 펌을 했는데 곱슬이 살아나면 그게 더 이상해 곱슬이면 자기가 곱슬인데 되게 곱슬도 아닌 게 스트레이트도 아닌 것이라는 그런 머리로 초등학교 때 계속 보내다가 6학년 때부터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안 할래 이렇게 안 했는데 중학교 때 저희 학교가 귀미 7cm였어요 규정이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규정 없어? 귀미 7cm 이런 거? 규정이 없다고? 우리 학교는 귀미 7cm였는데 귀미 3cm였죠? 저희 학교는 귀미 7cm였어요 저희 학교 운동화 신고 못 다녀요 그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까만색 구두 그 진짜 그 똑똑똑하게 손이 나는 거 그거 발 얼마나 아픈데요 뒤에 막 뒤꿈치 까지고 그래요 그거 신고 다녔는데 단발리잖아요 그럼 귀미 7cm면 어깨가 안 닿아요 한 이 정도? 턱선도 거의 안 닿아요 이 정도 되는데 곱슬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각김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 아시죠? 여기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때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그 선생님들이 귀신같이 자내고 다니면서 머리를 그렇게 재 조금만 길어보이면 머리 풀려봐요 머리 딱 풀면 이제 재가지고 머리 자르라고 갱선님 저희는 지금도 그래요 그쵸 이게 그게 규정이 있다니까 누가 소정님 학교 어디잉? 저는 원주에 북원녀보 나왔어요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바로 그 북원녀보 소정은 역시 83인 것이었다 아니에요 부상이에요 오? 미정언니 저보다 나이 많은데 염색만 안 하면 된다고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었구나 요즘 규정 없어졌다고 요즘 규정 없어졌다고 요즘 규정 없어졌다고 저 무슨 학원 다니냐고요? 저 저 요만 나오네 저 연기에요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연기 배우려고요 청포물의 위력인가 봐 이 텔레비님 진짜 제 방송 진짜 열심히 들어주시는 애거든요 정말 이거 청포물 나온 게 한 10회 전이니까 한 3, 4달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얘기도 저의 치마 무릎 밑이라고 저희도요 무릎 밑도 무릎이 아예 보이면 안 되고 그 정강에 있는 데까지 와야 돼요 그건 너무 길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 여러분 알죠? 그 학교 들어갈 때 그 입고 안에 치마 하나 더 있는 거 아니 들어가서 벗잖아 그 계단 올라가면서 다 벗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올 때 긴 치마 입고 나와서 골목 지나자마자 다 벗잖아요 안에는 짧은 치마로 다 벗고 여기 가방에다가 10만원씩 다 들어있었다고 그리고 꼴찌 여기 허리 젖는 거 긴 치마인데 내가 오면 짧은 치마 못 입었다 너무 더웠다 미처 몰랐다 이러면 이렇게 입이 적어가지고 요즘 트렌드는 모르겠어요 저 중학교 때는 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엄청 줄어 입는 게 유행이었는데 고등학교 되서는 엄청 크게 입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남자 교복 막 사 입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 입지는 않았었는데 큰 사이즈 교복을 남자 교복 입는 게 유행이고 약간 그런 거지 남자친구 거 입은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와이셔츠 입는 것처럼 그런 유행이었어요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교복의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참 안달이 좀 돼가지고 응 보내주셨어요 고1 때 통 바지 고2 때 항아리 핏 항아리 핏이 뭐야? 얘도 나랑 동감이라서 너도 나이 많이 먹었어 그래서 그래 항아리 핏 내가 볼 때는 그거야 배기바지 엉덩이만 큰 거야 그 응가 싸는 바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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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죠 그거 미 미리 이만큼 늘려가지고 막 거의 못 걷는 거 아니야? 그거 맞아 맞아 고3 때 스킨이었다고 헉 힘들었겠다 3년 다니는데 3년이 1학년 때 본바지 2학년 때 항아리 핏이 3년의 스킨이면 그거 계속 상하 계속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이게 돈이 막 안이 든다고 소정이 홍콩 배우 느낌 있어 매연방이나 공리 느낌 저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쳐봤거든요 그분들 더 이쁘긴 하지만 훨씬 이쁘시지만 뭔지 알겠어 그거 뭔지 알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어 예전에 아 그 김구라 선배님이랑 공태규 선배님이 하던 토크쇼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나갔는데 거기에서 김구라 선배님이 처음에 21살 때 공리 어? 공리 닮았네 그랬어 공리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잖아 공리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철권에 나오는 그 공리 여자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배우 공리님이었어요 찾아봤는데 어 뭔지 알겠어 화장 안하면 좀 더 닮은 거 같아요 제가 화장을 좀 계속 해가지고 소장님 나이 많지 않아요 한창 꽃 피는 시절인데 맞아요 여자는 27에 제일 예쁘다고 하죠 이거 마침 BGM이 여자는 27에 가장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면 언제 예뻐지나 27 되는 날 예뻐지려나 갑자기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뿅 이렇게 네 제가 27에 예쁘다 여자의 향기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어가지고 장난대로 친구들이랑 얘기하니까 처음에 슐리언니 스물됐을 때 와우 언니 지금 늙기 전에 27 되면서 제일 예뻐지겠다 진짜 예뻐지더라고요 진짜 예뻐지더라고요 진짜 있는 거 같아요 분위기가 달라져 사람이 뭐지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좋은 나이죠 공리 아니고 춘리라고 아 철골에 나오는 건 춘리에요 공리인 줄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공리가 춘리나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저 몇 살이냐고요 저 여덟달이에요 여덟달 저 여덟달인데요 여덟달 저 여덟달인데요 지금 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십독이 됐구나 제가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아까 사랑주디님이 맞춰주셨는데 켈리클락스의 노래입니다 러브소소프트라는 노래인데 사랑은 참 부드럽다 라는 뜻이죠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러브소소프트인데 사랑은 사랑은 정말 부드럽다 이런데 내용도 이게 리듬은 되게 빠르고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역시 소정이는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들려드린 적이 아예 없는 노래고 이런 스타일을 방송에서 많이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소정이는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노래가 좀 어려워서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그런 달콤하고 이런 거를 표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켈리클락슨의 러브소소프트 들려드릴게요 오늘 한 번 해볼게요 오늘 한 번 해볼게요 오늘 한 번 해볼게요 MR 체크 한 번 해볼게요 MR 여러분 아시죠? 깔끔한 MR 반전 라이브의 자랑 깔끔한 애는 날 오늘도 들으실 수 있고요 표정이의 목소리가 다 감춰져서 잘 부르고 싶다 하하 네 둘을 꺼주세요 좋아요 3 4 2 4 3 4 4 4 5 6 13 Keep on dressing, keep on rocking, keep on telling me F-E-E I'm only close until you let you under my skin If I let you in You're gonna be careful with you, let me tell you again Hey, love's so soft, you ain't hey, nothing softer Breaking down your bright and strong on a coast Love's so soft, that you can't drop off You can't love it if you try, it got you hooked, now I caught up Love's so soft, so soft Love's so soft If the love's for the truth You'll be doing all about the number you wanna do But I need, did you know Period, protect me, risk me, but let you close Let's be I'm only close until you let you under my skin You're gonna be careful with you, let me tell you again Love's so soft, you ain't hey, nothing softer Breaking down your bright and strong on a coast Love's so soft, that you can't drop off You're gonna love it if you try, it got you hooked, now I caught up Love's so soft, so soft Love's so soft If I'm this soft, gotta hold it tight Never let it go, baby, let it give you life If I'm this soft, gotta hold it tight If I'm this soft, gotta hold it tight If I'm this soft, gotta hold it tight Then we'll let it go, baby, let it give you life Love's so soft, gotta hold it tight Without this soft, gotta hold it tight We'll let it grow, love's so soft, and you'll let it give you life If you want it now, baby, let it give you life If you want it, baby, let it give you life You're gonna love it if you want it, baby, let it give you life 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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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베이베 예 네 감사합니다 바이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박수 한 마리 쳐주세요 아우 노래가 참 어렵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100점 합격 드린다고 소정이 신났다 이 소정이 아주 신났어요 좀 재밌었어요 하면서 둠칫둠칫 하면서 음색계의 폭주기관처럼 음색계의 폭주기관처럼 아 미스키 까야겠다 이건 맞아 약간 미스키야 이건 와인 아니야 저 때 제가 들려드린 노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와인 딱 들고 들려야 되는 노래가 있고 생각났는데 제가 막 뭐 박효정 선배님 노래 부를 때 숨 이런거 부르면 여러분들이 막 소주 땡긴다 이러시더라고요 오늘은 미스키 좋아요 아우 미스키 좋아요 근데 이거는 몰트인데 이거는 저는 이거 어디에 얼음 넣어서 먹고 싶어요 얼음 넣어서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면서 약간 둔칫둔칫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이트 말이에요 약간 복호 얼턴할 때 느낌이라고 요 노래 부를 때 재밌는게 왜 재밌냐면 저는 아무것도 신경을 안 했습니다 그냥 불러요 막 그래서 좋은거 같아요 제가 어릴때부터 해왔던 저만의 리듬이나 그런 목 신경 안쓰고 부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맞아요 목 콧대 느낌 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허니 위스키 먹을거야 이렇게 언니 음식 국보급이라고 이거 어디 국보급 국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 계시면 국보로 지정 좀 해주세요 흐흐흐흐흐흫 여기다 아아 아아아아 음 소정 덕지는 첨이라 소정 어머 새로 오신 분 같아요 이게 참 좋아요 생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 오신 형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요 뭐 어때요? 소장님 노래를 듣고 제 고막이 공중재리 15바퀴를 돌았습니다. 아 정말요? 동시에 모두 공중재리에 대해. 고막이.. 미쳤다 요. 오예. 소장님 솔로곡 아니에요? 어 이런곡 하는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무대도 약간 줌칫줌칫하면서.. 처음에 되게 혼자코 나와가지고 예에에에 막 이러고 하고 혼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을 하다가 댄서 언니들 다 나와가지고 다 5명은 저희도 되게 안 추는 듯한 춤 같은 걸 추면서 인간부다제라고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합격 많이 했네요 오늘 노래 듣고 고막이 미친듯이 기뻐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알리 선배님 노래 들어보고 싶다고 365일 이런 거 노래방에서 참 많이 불렀죠 아주 아주 많이 불렀어요 알리 선배님 좋죠 학교 선배님인 건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저 그거 명곡 부루의 명곡 할 때 알리 선배님이랑 같이 나갔는데 그때 되게 무서운 선배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1,2학번 보컬 연구 이소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정말 더 단대야? 이러면서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운전 좋거든요 에? 어 약간 블루스 쳐야 되겠는데? 아 좋은데? 갑자기? 아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안전라이브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넘어만에 안전라이브로 온 것 같거든요 퀄레슨을 한 달 하고 2주 정도를 했으니까 맞아요 안전라이브도 빼놓지 않고 같이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 메인 테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지금 노래는 쉬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잠시 쉬었다 가시라고 우리 얘기 많이 하면 힘드니까 잠시 쉬었다 가는 시간이고 이제부터 매일 우리 오늘 그 핫해요 지금 제 마음이 정말 포도독독하고 어 저랑 여러분이랑 게임을 했거든요 이 게임 아시죠? 초상맞추기 초상 단어 만들기 맞추기? 만들기? 생각하기? 뭐 아시죠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이잖아요 제가 요즘 유병재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상을 너무 많이 보는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아 우리 레벌리랑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해보았어요 제가 적으면 안되니까 제가 생각하고 막 받는 질 이런거 적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매니저님한테 A4MG를 사는 분에서 드렸습니다 매니저님이 앞에서 아무도나 쓰셔가지고 저도 몰라요 여기 와서 화면에 공개를 딱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주시면 저도 그때 처음 보는 거고 여러분도 그때 처음 보는 거고 이걸로 누가 빨리 맞추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약간 지금 1대727이긴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유병재 선생님의 게임할때 항상 같이 했는데 제가 좀 잘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잘하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길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 조금 웃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또 늘었어요 733명과 대결해야 되지만 1등 하시면 상품 생각해 볼게요 괜찮죠? 소성맞추기 합시다 여러분 첫번째 문제 나갑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새로운 매니저님이 손 3조치로 하는 거 화면에 손을 딱 공개해주세요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친구가 앞에서 여기 실장님이 저보다 먼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댓글로 확 내려올 거 아니야 그거를 먼저 정확히 아이디어를 적어주세요 뭐라고 했는지도 정확히 적어주세요 첫번째 문제 첫번째 문제 치세요 아 진짜 왜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 너무 어려운데? 처음제부터? 이거 단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단어 있는 거예요? 피 꼬막이라고 생각하면 꼬막이잖아 꼬막 아니 너무 어려워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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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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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했어요? 아 공산이가? 아 언제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나왔으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괜히 괜히 맞춘 줄 알고 흥분했네 왜이렇게 어려워? 이거는 진짜 저거는 포켓몬 말고 없어 봐봐 포켓몬 말고 없을걸요? 솔직히 이거 쉬운데 뭐가 쉬워요? 하나도 안 쉬워 포켓몬밖에 없어요? 아 다 맞췄구나 이게 포켓몬 포켓몬은 20도 올라왔네? 나만 보라고? 아 정말 포켓몬 피카몬 뭐야? 피카몬 뭐야? 나도 살짝 그렇게 생각했는데 피카몬 피카몬 포켓몬 아 너무 어렵다 연습 게임 합시다 연습 게임 오케이? 이거는 진짜 진짜 이 세상에 포켓몬 말고는 없어요 이거는 이 이거는 근데 다 자기가 첫번째 제대로 본거 맞아요? 아 제대로 본거래요 사랑주네님이 1등 하셨어요 제대로 본거래요 왜냐면 여기서 한 3명이 댓글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누가 1등인가?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1등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 아 오케이 아 집중 갑시다 틀수있어요 고 노래가 방해되는거 같애 이상한 것만 저번에 탔어 미치겠네 이상한 것만 저번에 탔어 여러분 나왔어요 라이브 라이브 누구님? 김민석님 민정 아 미정언니 미정언니 미정언니가 라이브 아니 이거 여기서 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화면을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 쉬운데 제가 옆으로 보니까 어려워요 뭔지 아시죠? 옆으로 봐서 어렵네 진짜 몰랐는데 아 어려워 여기서부터는 그거 아니니까 뭐 줘야되지? 준비한 것 먹고 미정언니에게 하트를 내 하트 별로 안좋아하는거 아니야? 미정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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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좋아하던데 이 사람을 받아라 아 나 진짜 맞추고싶어요 이거 옆에서 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잘 안나 이렇게 봐야 생각이 잘 나는데 그쵸? 해보세요 여러분 화면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생각이 안난다고 오케이 오케이 2패 아니에요 한 번은 연습게임이었으니까 지금 1패 이거 적어놓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존슨상해 잘하는데 제 승부욕이 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아 더워 이거 왜 갑자기 덥지? 아 더워 더워 오케이 레블리 레블리가 1승 소정이가 1... 아니 없지... 없구나 괜히 있는 줄 소정이에 체크했다가 없구나 여기 무성부... 이거 하나 없는 거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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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볼게요 댓글 보면서 하면 안돼? 지세요 아 어렵다 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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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왜 안 돼요? 해요! 이가자 해요 이거 있어요 오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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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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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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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정해야지 이거...이거 맞아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안돼요? 애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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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다 깨날 얘기했어 다 맞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 애간장이야? 아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그럼 너가 뭐 이상하시네 솔직히 이가자도 됐어 브랜드 이가자 해요 맞죠? 응 제 표정 갖다 쳐줄게 애간장도 되고 오공 다 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웃기다 아 이건 내가 이겼다 진짜 오케이? 여러분 인정? 이게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알거지 어거지 우거지 우기자 이기자 이공주 울가족 왜 울가족 애간장 이국종 오감장 오감장 연기자 연기자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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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는 거지라고 왜 이랬는데 아 이거지 이거 그거나 이기자가 뭐가 달라 이기자 이거지 이기자 아 심각하다 알거지 아가자 아가자는 뭐였네 이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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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생겼는데 계속 웃어가지고 웃어가지고 아 근데 제가 이겼어요 이거는 오케이 인정 인정 하트 하트 예용만 만들어야지 그래서 press the heart give me your heart please thank you 알았다 저희 매니저 오빠가 옆에서 안 보이는 액정필을 사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이거 매니저 오빠 사줬어요 짠 그래가지고 어제 역시 레코메니저가 짱이야 이랬어요 오빠가 되게 되게 안 좋더라 하면서 아 무슨 그런 얘기를 이래가지고 아 역시 목표 오빠야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소정이 일정 아 땀나 가볼게요 갑시다 네 번째 문제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상공대 안 돼요? 상공대 안 돼요? 상공대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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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하나 더 해볼게요 서강세 상공대 안 돼요? 서강대 그런데 내가 이겼어 서강대가 이겼어 pta 너 뭐 나와요? несколькоそнуться 성가대 오호 인정 동å 서강대 삼각대 사귀다 삼각대 삼각대 시간도 삼경대 삼각대 서강대 이겼어요 제가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여러분 제가 역전했어요 지금 제가 2점이에요 1점 추가할게요 885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겼어 제가 885명 중에 1등이에요 맞죠 너무 왜 이렇게 좋지 기분이 이거 별것도 아닌데 뿌듯해 좀 잠깐만 쉴게요 삼초만 너무 성분했어 제가 이겼어요 아니 이탈러님 수정쌤 이기고싶으면 이기는거에요 아니요 진짜로 이거는 정말로 인정했어요 제가 앞에 물어볼게요 인정 이렇게 하면 그건 인정됩니다 이거 찾아 나오면 되잖아 서강대 나올거에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이렇게 쓰는 사람 한자쓴 줄 알았네 고심 많이 해서 쓴거네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정면으로 볼래 나왔어요 어? 뭐? 누구요? 아 아 리테일러님 노트북 이렇게 쉬운걸 이렇게 쉬운걸 이렇게 쉬운걸 지금 노트북이 스무개가 나왔어요 지금 노트북이 나만 몰랐어 노트북을 아 아 이번엔 우리가 이겼다고? 아 레블리도 승부욕있네 이번엔 우리가 이김 이렇게 왔어 아무것도 안오시고 이번엔 우리가 이김 아 노트북 나만 몰랐네 노트북 아 리테일러님께도 제가 드릴건 없고 리테일러님한테 드린거에요 꼭 챙겨가세요 이따가 놓고 가시지마시고 웃기다 되게 좋아하시네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2대2 본점이에요 2대2 지금 하나 그었으니까 아 이거 너무 막상막한데?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제가 완전히 패했어요 왜냐면 전 아무것도 생각 못했는데 한 20명의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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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다려 아 뒤적지적한 한다라고 이제는 다른 데서 드릴게요 이런거 오케이 오케이 4개 끝났고 연습문제 빼고 4개 끝났고 다섯번째 문제 이길거야 주세요 이길거야 저 연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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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옥수수가 한 7개 나오는데 지금 다섯번째 문제 맞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여기랑 여기랑 5초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보는거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고 말하는게 늦게 나가니까 어차피 결국엔 똑같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결국에 트위팅창에 와서 저한테 전달되는 것까지는 결국엔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연습실이 먼저였어? 옥수수 먼저였어? 아 내가 먼저 내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아 연습실이 이겼어요 아 연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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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실이 아 지금 화내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했거든요 아니거든요 연습실이 먼저 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앞에 세대님 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뚫어져라 진짜 그리고 혹시나 지나쳤을까 계속 이렇게 아 제가 이겼어요 연습실 인정 연습실 인정했는데 연습실 자꾸 그러지마요 이 친구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것만 보고 온 것 같아 포켓몬 노트북 연습실 응 그리고 또 삼각대 아 내 생각이 짧은 친구구나 생각이 짧은 친구였어요 여기 있는 것만 나갔네 이따가 무슨 뭐 뭐 선풍기 이런 것도 나오겠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저 1점 추가할게요 지금 3대2에요 늦게 말했으면서 아 지금 레블리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여러분 분발하세요 지금 이제 천명인데 오케이 지금 이거 내가 먼저 맞추면 천명 중에 1등 하는거잖아 오케이 진짜 빨리 맞출게요 아까처럼 여섯번째모제 추세요 여섯번째모제 추세요 여러분 욕쓰시면 안 돼요 뭔 생각에 말이 안 되겠지 부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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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좋네 좋네 방송 방송 방송국 이거 니태라님 방송국 아 이거 정밀의 창법이 여러분 좀 잘 보여서 그래요 진짜로 이거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방송국 대수국 백설기 버스가면 뭐야 복사기 버스커 변성기 비상공 비상공 복수극 복수극 공산굿 그래도 아까 공산굿 생각했어 나보다 공산각이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봄상굿 리텔러님이 방송국 맞춰주셔가지고 1점 추가했습니다. 3대3! 아 정말 이기고 싶어요 처음에 욕 생각했냐구요? 아니요 전혀요 어떻게 저게 욕으로 보이죠? 욕 잘 생각 안했는데요? 아 이기고 싶은데 리텔러님 그거니까 두 번 이겼으니까 한 번 더 이기면 세 번 이기면 엄청난 선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리텔러님 원하는 걸 말씀해주세요 원하시는 거를 이따가 세 번째 맞추면 진짜 못하는 건 못하겠는데 진짜 할 수 있으면 진짜 할게요 아 어렵다 갈게요 일곱 번째 문제인가요? 네 일곱 번째 문제 주세요 제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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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러브움비가 보내줬는데 하영이 자라좀 뭐야 자라좀 자라좀 자라달라고요? 자라좀 정류장 괜찮다 근데 지리작도 맞으니까 러브움비가 저 자음으로 맞춘걸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거 하고 이게 제가 빠르게 봤습니다 인정 인정 인정해서 재래종 재래종 인정 진짜 막상막하 아니에요 너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어찌겠어 지금 저 이제 딱 1점 추가해서 4점 레블리가 3점 3점과 4점인데 계속 1점씩 반갈아가면서 지금 빅게임을 하고 있어 빅매치에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인정하는데 좀 빨랐어 아 빠듯해 다음 문제 주시죠 보여주세요 저 터미널 아 지금 터미널 이거 인정해야 된다 진짜로 이거 인정하나 저 진짜 진짜 지금 1초 걸렸어요 1초 아 더워 아 더워 이거 진짜 빨랐다 인정 그쵸 딱 보는 순간 뇌이 빡스치면서 이 답은 내 거다 이렇게 아 웃겨 진정 진정 오케이 오케이 아 뿌듯해 기분 왜 이렇게 좋고 지금 별것도 아닌데 저 앞으로 저 앞으로 그냥 울적할때 그냥 브이라이브 켜고 여러분들이랑 초성게임 해놔야겠어요 이번에 1점 추가해서 5점 됐습니다 3대5 오오 저 엘블리의 비피처였던거에요 지금 이거 모르는 척하면서 다같이 연락해서 1093명이 1093명이 다같이 조금 더 늦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1093명이 오케오케 인정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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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같은 노래가 나오네 오케 아 아 기도 좋아 여덟번째 문제까지 지금 3대5입니다 레벌리가 3 소정인가 5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라디우다 라디우 라디우나 라디우나 다 아는다 그죠? 4글자 갑자기 진 줄 몰랐네 모르겠는데 나왔어요 나왔다고? 뭐지? 롯데월드 롯데월드라니 절대 생각 못했어요 롯데월드 하영이가 롯데월드라니 와 대박 하영이가 장하영님 장하영님이 롯데월드라고 와 대박 아 어려운 네글자 왜 갑자기 써요 아 진짜 네글자 우리 얘기 없었던 거잖아요 막 네글자를 보면 오키오키 이런 거 하든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롯데월드 어떻게 맞춰요 세글자까지는 저는 네글자를 못해요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글자는 제가 못해요 이거 다 적으시면 돼요 아 내가 그래서 세글자만 하는 건데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네블리 이거 이거 했어요 네블리 1점 추가해가지고 지금 4대5입니다 아 롯데월드 아 롯데월드 아 롯데월드 대박이다 롯데월드 간접감군이라고요? 그러고 싶은데 얻는 게 없어요 그럼 뭐 티켓을 주시면 좋을텐데 아 흩쩔었네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제가 승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주세요 사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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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 인종 해야지 인종 저는 많아요 소희정도 있고 사후전 되게 많아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우와 빨리 나왔네 은비도 사이즈 사후전 인정 다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 소유진 선인장 대박일죠 리얼 아까보다 조금 더 빨랐던 거 같아요 그 뭐지? 사후전 말그때 빨랐던 거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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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빨랐어요 이건 한 0.9초 정도 잘하는 거 같아 좀 그쵸 여러분 5점 넘었습니다 1점 추가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 지금 1171명 중에 1등 했어요 반의 속도 쌍이라고 상큼달큼 님이 문제 유출이라고 합리적 의심은 네네네네네 절대 지금 앞에서 매주님이 즉석에서 저기 뒤에서 써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오케이 오케이 지금 스코어 현재 스코어 4대6으로 소정이가 6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레블리 금발 금발 해주세요 고급진 브레인이 뭐야 여러분 벌써 6문제 4문제 10번째 11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바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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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진지해지네 구름도 구릉구릉 이름 나왔어요 뭐 나왔지 아 사랑주니가 브라고 영어도 돼요? 아 뭐 텀물도 영어니까 ㅋㅋ 괜히 안 된다고 밑에 막 브라고 pau 안 돼 괜히 그거 감탄사잖아요 감탄사는 안 돼요 아 대박이네 근데 이거 어렵다 보랏빛 이 친구 똑똑한 친구야 보랏빛 보랏빛 좋다 지금 레벌리 중에서도 승부욕이나 레벌리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긴 건 아니야 근데 이거 우리가 이겼다 계속 계속 아 오케이 이건 능정 오케이 이건 소정이가 지금 이거 우리가 이겼어 계속 이거 우리가 이긴 우리가 이긴 우리가 이긴 맞아요 맞아요 어 준희 사랑준이 은산인데 은산이가 잘하네 은산이 지금 두개 맞추지 않았어요 니텔러님이 두개 아니 하나인가 두개 두개 은산이 두개 은비도 알아 은비 러브 은비가 짱이다 불량 아 노래하는 것보다 뭐가 부네 왜지 오케오케 여러분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나는 좀 어려운 거 아니 어려운 거 안돼 나는 나 상호정 이런 거 전해 그냥 쉬운 거 주세요 아 오케오케 마지막 문제 갈게요 여러분 이길 거야 왜냐면 지금 5대6인데 이번에 매볼리가 이기면 동점이 있고 제가 이겨야 완승이거든요 제가 꼭 이길게요 문제 보여주세요 뱅뱅뱅뱅 뱅뱅뱅 뱅뱅뱅 이거 되지 않아? 불안해도 되는데 뱅뱅뱅 아우 더워 뱅뱅뱅 예아 오케이오케 아잉미인 내가 이겼어 뱅뱅뱅 지금 저 쯤에 아 웃기셨겠네 아우 뱅뱅뱅 뱅뱅 뱅뱅 비빔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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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생각했어요? 뱅뱅 비빔빅 비빔빅 생각해서 외쳤대요 문제를 뱅뱅뱅 나올지는 몰랐겠지? 아 너무 웃겨 아 뱅뱅뱅 아 뱅뱅뱅 인정한다고 아 침 나와 아 오케오케 아 더워 아 완승했어 제가 일정 추가해서 아 아 파이널 스코어 레블리 5점 수중이 7점 그래서 수중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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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지금 1254분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겼어요 뱅뱅뱅으로 마지막을 팍 쳐치렸어요 뱅 너무 웃기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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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신나네 하트 하트 120만 되었다고 아 여러분이 이거 문제 기다리는 하트를 못 누르셨을 거예요 제가 볼때는 이거 문제 나올 때까지 다음 문제 주세요 할 때 계속 이렇게 이거 켜놓고 있었어 솔직히 솔직히 이거 켜놓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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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빨리 칠다고 빨리 칠다고 빨리 칠려고 아 맞아 다들 지금 하트 누른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하트를 누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 프레스 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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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자랑해야지 이거 봐요 여러분 이렇게만 보이죠 이제 울적하지 마요 행복한 모습 보기 좋다 행복한 모습 재밌는 거 되게 재밌는데요 지금 어 이거 또 할까 제가 멤버 어제 언니랑 주니한테 나 다음 주에 오늘 말고 오늘은 이거 하려고 했고 다음 주에 3행시 짓기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은 둘 다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아 못할게 못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냥 해 그냥 뭐 3행시 뭐 3 3 3 3 3시가 행 행님아 시 시 시장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했더니 아니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3행시 말고 차라리 뭐가 있을까 게임 뭐음으로 말해요 이런 거 하면 저희 우리 팬미팅 때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몸으로 말을 못해요 잘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팬미팅 썰이인데요 이거는 주제가 있어요 뭐 동물 노래 뭐 감정 막 이렇게 있었어요 감정 슈렛이나 모르겠어요 제가 가요 가요 춤 그거 그러니까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막 강남스타일인데 강남스타일 슈렛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맞춰봐 되게 진짜 이상한 뭐 이런 거 하고 막 막 뭐 짧은 치마 이러고 나는데 짧은 치마 춤을 몰라요 제가 차라리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몸으로 말을 잘 못하거든요 뭐 문제를 제가 내고 여러분들이 맞춰도 되고 너무 망가지려나 너무 망가지려나 오늘 많이 망가졌는데 빙빙빙도 했는데 다음에 또 무슨 게임이 있는지 뭘 같이 하면 좋을지 여러분 아이디어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댓글 보거든요 남겨주시고 트위터나 인스타 댓글로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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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세요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어요 그쵸 이소정 최고야 이렇게 소장이가 정말 좋은걸 갑자기 나도 좋아해 오늘 리테너님이랑 사랑주님이 많이 맞춰주셨어요 대단해 막 춤추기를 하라고요? 1시간 동안이요? 아니 제가 무릎이 아파요 지금 왼쪽 무릎이 많이 시려워요 그래가지고 안돼 안돼 이런 추운 날 춤추면 안돼 오늘 이게 그 그 마른 암절라이브인데 제목이 항상 아시죠? 아무 대본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1시간 동안 떠돌다가 가는 방송 암절라이브 15번째 15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겨서 더 좋고 아 너무 재밌겠네 아 너무 재밌겠네 다음주에도 우리 또 재밌는 거 제가 갖고 올테니까 같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주에도 또 찾아와 주실거죠? 그러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 잘 자고 이번주도 화이팅해서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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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